오늘 다 못 깨고 내일 왔으면 좋겠다고요? 저거 어떻게 치라는 거야? 이거 칠 수 있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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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파란색이 동시원중인다고 여기 자 여기 내려가 여기가 원래 길이 맞나 근데 딴 데먼 더 가볼까요? 딴 데 여기 말고 다른 데 먼저 가봅시다 다른 데 또 길이 있는지 한번 내가 볼 때는 도망가면서 일단 아이템부터 다 줍시다 전투 좀 나중에 하고 도망다니면서 길찾고 아이템 줍는거부터 합시다 여기서 밑으로 다 안내려가 봤어 여기서 밑으로 다 안내려가 봤어 이쪽은 뭐지 레드세이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레드세이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레드세이지 뭘까 레드세이지 써줘야되는 것들이죠 해치워네 레드세이 이거 뭐야? 몸이 작아졌습니다 비추얼 샙터를 손에 넣어 비추얼 샙터를 손에 넣어 비추얼 샙터? 비추얼 샙터 비추얼 샙터 똥템이잖아 이런걸 왜 왜 여기다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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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첫단짓을 해놨어 치사하게 숨어버렸네 샙터 살리면 될게요 샙터 주의 샙터 온라인 유피 와아 추락하면 2% 낙댐 너무 할 정도로 세게 들어가 저기를 어떻게 가야되지? 저 위로 못 올라가나? 여기 몸이 작아진 상태로 밖에 못 가는건가? 위로 어떻게 올라가야되지? 여기 길이 생겼구요 여기 길이 생겼구요 그니까요 최종전 전까지 퍼즐 때문에 시간 좀 많이 잡아먹겠네요 다 최종전은 시인대도 무조건 맞아야 되서 이대로 가야 되는 걸 다 자 몸이 작아지고나서 최대한 도망다니면 그나마 좀 덜 걸리겠죠? 도망다니면 그나마가 멍청하게 되었죠 도망다니면 그나마 멍청하게 되었죠 도망다니면 그나마 멍청하게 되었죠 도망다니면 그나마 멍청하게 되었죠 목이 커지고 나라도 뭐.. 여기는 해야해 됐다 이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성령의 병 또 피는 여기서 여기로 못 지나가는 여기로 못 지나가니 떨어져야해 스위치 작아져서 떨어져가지고 스위치 눌러야 된다고요?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 뭐지? 뛰어내리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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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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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되나? 뛰어내리기? 뛰어내리기? 뭐지? 그 어떤 게임이나 비슷해요? 전투하다보면 까먹은 까먹는게 어떤 게임이나 비슷한게 공간은 그런게 아닌가 다른 게임 아니 삼박사에 방송하시는건가요? 아니요? 그런거 아닙니까? 오늘 충분히 클리어해 여기로 어떻게 가야되냐 뒤에 어떻게 가야될까 쟤 진짜 거지같이 만들어놨다 근데 저기 위에는 애초에 못가는건가? 여기서 점프가 안되네 여기서 원래 점프가 돼야되지 않을까 내가 점프하는 위치를 하나를 놓치고 있는건가? 점프하는 위치 하나를 놓치고 있는건가? 그래서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ya 떨어지면 여기 생기네 어? 뭐야 왜 여기로 이동을 해? 뭐지? 뭐야 된건가?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난거 같은데 저 위에 있는 아이템을 못먹는거에요 나갔다 들어와야 와 길이 엿결이 되겠네 너무 작아지고요 싱킹 크라운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니 이런 쓰레기같은 아이템들이 왜 나오는거에요? 도대체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던전인데 왜 이런 쓰레기 아이템들이 나오는거죠? 킹이 같잖아 슬롯레벨이 높고 쓸만하다고요? 하나도 안높은데 미파이닛에 밀mee 일단 하나 풀었고 여기는 이쪽으로 western poquito 소울스틸 뭐 continued 이거 닫기면 다음에 뭐하냐구요? 왜 그런얘기만 하시지? 다음에 뭐할지? 진짜 안정했습니다 길이 두군데로 나눠져있네 이 방에 바닥은 굉장히 미끄럽다 여기도 내려가있었어? 일단은 또 성령의 병을 하나 또 먹어줘야겠죠? 잠시만요 미니블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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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살살 요래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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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통과 mog 아 벌벌벌벌 벌벌 벌디같은 어? 벌벌 벌디같은 버즐들이 많이있네? 하지만 뭐 네 어 보전게임을 많이해본 저로서는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은 이런 것들이구나 밑에는 어떻게 내려와야 되나? 떨어지면 가는데 여기서 떨어지는데 어 보이드링 메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맥인졸스 벌썩 다시 가면 되죠? 다시 가면 되죠? 오케이 아 젠장 이쪽으로 가기 힘든가? 아 저기 떨어지는 길이구나 그냥 떨어져버리는구나 저기는 함정이네 함정 이쪽은 함정이고 오 살살? 요리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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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하게 지나가고 아 자 어어우 여기가 마지막 던전이예요 히 안 delta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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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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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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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되게 쉬워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와장창하고 묻어질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왼쪽으로 네 가고 싶긴 한데 네 와아아아아아 아 음악인생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젖이 맛있군 왼쪽이다 왼쪽이 진짜 길일거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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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 와 통과 근데 보셨죠? 이게 바로 마지컬입니다 오지구지구는 있고 뭐 엔젤링인가? 응 똥이죠 어 0차속도 좀 빠르네 이거 써야겠다 엔젤링 이렇게 하나 열렸어요 또? 가면 되나? 호우! 어후 타코야키 또 먹었어요? 타코야키 좋아하시네 타코야키 아 여기가 가는 길이구나 어 여기는 그냥 아이템 상자 타코야키하니까 맥주 땡기나 보였어 타코야키 숙제 방송 아니구요? 대출이 빨리 깨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리는거야 요즘에 밤낮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냥 쭉 해가지고 깨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죠 솔직히 지금 엄청 배고파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참고 있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어야지 2끼 이상 먹으면 살쪄요. 식욕 억제제가 있긴 하다는데 식욕 억제제를 먹으려면 먹는게 아니고 주사로 꽂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주사는 싫어가지고 그냥 참으려구요. 저의 정신력으로. 주사바늘 꽂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거 하나 사먹는데 뭐 10만원 정도 준다고 그래. 그거 하나 내 주사기 주사넣는거 사면은 한 10만원 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의지로 버티면 되지. 굳이 어? 쓸 필요가 있나? 그것도 주사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버틸 필요가 있나? 탑시다. 네. 아 손절한건 아니구요. 제가 네. 어. 워낙에. 극이 없어가지고. 헬스장을 가본적이 없다 보니까. 내리지 말고 일단 기다려. 제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고 있었어요. 왕시아 가자고 했을때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못가나. 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이제 쭉 갑니다.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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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자 저기서 내리고 싶다. 저거 상장 어떻게 먹어야 되는거지. 일단 여기까지 가는건 맞거든요. 네 여기까지 가는건 맞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인데. 어떻게 가야되는게 맞나. 자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아까 여기서 막혔었거든요. 요 앞에서 막혔었는데. 이 상태로 봐서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그래 저친구야. 저친구가 문제에요. 저친구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돼버려. 한번가 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 가보도록 합시다. 요래요래. 자, 내리구요 자,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요런식으로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냅두면 이대로 냅두면 알아서 갈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여긴 좀 더 복잡한 곳인 것 같죠? 뭐야 빨간색을 바꿔줘야 돼? 웃겼네 이거 왜 안 바뀔까? 저기 어떻게 바꿔야 되지? 못 맞췄어요? 엔딩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못 맞췄어? 못 맞췄어? 맞췄잖아 맞췄어? 맞춘 거 아니에요? 왜 안 맞았지? 왜 안 맞지? 왜 안 맞췄어? 이상한데 이거? 오케이 맞춘다 아 이것도 시리즈 전통이에요? 참 멋같은 전통을 만들어놨구만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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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oker 진짜 여름 요 또 또 ansa 그 아 inkling hey CT 저기 중간에 있는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거지? 얘네는 잡아 얘네 잡아서 렌즈 좀 채웁시다 저기 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상자까지 먹고 가도록 합시다 그 상자까지 먹고 그 상자는 왠지 좋은거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써야되는 좋은 아이템이 들어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자 먹고 가면 상자 중간에 하나 있었죠?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타 그거는 어딜 때려야 되는건가? 그거는 어딜 때려야 되는건가? 아하 두대 더 때려야 되죠 두대 뾱 쏘고 뾱 쏘고 오케이 완벽해 자 이제 뾱 쏘고 뾱 쏘고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완벽하죠? 내리시겠습니까? S 맞습니다 peli 해블리 가브루 해블리 가브나 흠뻔ulen 지금 좋아보이는데 좋아는지 오오오오오오오.. 좋은거 나왔죠? 근데.. 근데 와무입니다.. 와무 너무 무시한다 와무 이정도는 합니다 이런것도 못할까봐 여기서 빵 쏴주고 빵 쏴주고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기서 빵 쏴주고 자 여기서 빵! 싸주고 보셨죠? 보셨죠? 통과했죠? 끝이에요 했죠? 보셨죠? 이것이 바로 와즈컬 와츠도 지컬 와츠도 모츠도 뱅뱅 자 타자 타고 돌아가면 되죠? 와 연결됐다 이제 네 죽여버리.. 아니 없애버리러 가겠습니다 없애러 가기전에 일단 저기 들어가서도 왠지 더 돌아다녀야될거 같거든요 그냥 바로가도 되나? 그냥 바로가도 되려나요? 사과 사러가지 말고 그냥 바로 갈까? 엄청 빨리 깼다고? 깼다고? 다들 기본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말하는거만 보면 세계 1위던데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거죠 이제 바로 막본가? 이제 바로 막보예요? 아니 내가 저는 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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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거리도 안되는군 아 퍼드는 이제 끝이라고요? 그럼 그냥 가서 죽여도 될 것 같은데요? 가서 부셔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 보월에 미친 자기자신과 전투하는 게 자 이제 인첸트 좀 바꿔줘야겠죠? 애들 어 또 싸우기 전에 한번 또 이제 쭉 봐줍시다 세팅 좀 다시 해줄게요 오케이 BOE 4까지 3 2 3 3 3 5 1 6 6 5 9 자 아직 B.O.E 못쓰죠 이거 오 구현소 안생겼다 됐어 헤롤드 세이브 찍고 가면 될 것 같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요것들 다 세팅 좀 해주고요 동창관 레몬타르트 레몬타르트 세팅은 다 된 것 같고요 오 드디어 왔다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그런데 대체 뭐야 여긴 벽에는 거울 바닥엔 이상한 문야 여자에게 말은 걸어본 적은 있는데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걸까요? 뭐가요? 뭐가 누가 멍 때리는 놈님이요? 아 네 화이팅 바닥은 델리스 엠블럼이야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을 바로잡는 마법의 문장 이 쪽 거울은 뭐지? 안견두군이 안녕하세요 거기엔 그저 평범한 거울 같은데 네 시공좌 일그러진 것 투성이고 결국 이 델리스 엠블럼이라는 것으로 일그러진 부분을 되돌리겠다는 뜻인가 이 길의 끝에 엘레인이 있다면 그냥 그곳까지 가는 것뿐 모두들 서두르자 서두르자 서두르기 전에 일단 상자를 먹어야겠죠 돌리시는 볼 들어가 들어가 여러분들 일그러진 혹은 에잇 이쁜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은 걸어보게 되는데 내가 정리를 된다고요? 그래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스크릭이 뭔지 모르겠지만 죽여버려 야야야야야야 이거 회복해줘야 된다 피복 안해주면 죽는다 죽어 와 죽었어 뭐지? 니용? 2대 맞고 뻗어버리네 얘가 뭐하는 자식이야 이거 이쁜 여자에게 다가서 말은 걸어보겠는데 내가 죽이가 된다 정상인데 뭐야 뭐야 얘도 죽었어?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잠깐만 피는 얼마 안 남았는데 잡긴 했는데 어 뭐냐 주다스가 죽었네요 보안 카드로 해주세요 요리를 하나 만들자 부활 부활 없니? 부활? 뭐야 전투불로 회복이라며 왜 근데 안 부활 영상만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왜? 왜? 왜 부활이 안될까? 뭐지? 요리사가 사기쳤네 요리사가 사기쳤네 여기 근데 애초에 그게 없는데요? 뭐냐 세이브포인트가 없는데 세이브포인트가 없는데? 도시내드님이 열기를 구원하십니다 이만저네 동일한 범오는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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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를 구원하십니다 반장이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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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어리요 그 주제적은 간단한 저의 거랭 그럼 오픈 시장으로 확보해 이승 틴을 굽자 조개종을 찬찬해줘 대마자종돌이좋몬 일산단심 정몽주 영상은 감사합니다 레이즈돼지좀 써줘 레이즈돼지좀 써줘 레이즈네드의 키스라니까 왜 안써 레이즈네드의 키스라니깐 왜 안써 좋아하는 인성만 보면 말을 잘 못하게 했더라구요. 정상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늘 제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와바카레 두개 중요한게 아닌가. 인성이고 나발이고 지금 게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 고치셔야 돼요. 병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아 잠깐 잠깐. 얘하고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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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싸우지마. 칩트릭. 제하고는 안싸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30까지 연애 못한것도 병인가요? 네 그것도 병입니다. 저는 아직 병안걸렸죠? 마법사가 되는 병입니다. 마법사가 되는 병입니다. 마법사가 되는 병. 이것은. 배광인가? 깜짝이야. 아무래도 나의 기억인 것 같군. 영상감사합니다 틀어드릴께요 나의 기억인거 어 영상감사합니다 저 NO까지 준비해놨네 예스하고 NO 둘다 있는거 아냐? 삐커틱콘 근데 말해요? 말아예 안하죠 딱한번 말했어요? 목소리 어땠어요? 목소리 어땠어요? 목소리 어땠어요 목소리? 공유한 목소리였으니까 아니면 네 얄팍한 목소리였습니다 좋아하는 인성을 보면은 말을 걸어보긴 해봤으나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한다고요? 빨리 계속해요 계속하시면 됩니다 어서 말을 해 벙어리가 되지마시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카카오티비 아니? 에? 카카오티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너 혹시 인터넷 방송 보니? 아 네 저 유튜브랑 아프리카보는데요 그러면은 야 또 카카오티비요? 카카오도 모르냐? 카카오 요즘 인기 많잖아? 그럼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한번 네 인방의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열띤 토론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말도 열리고 네 이성한테 대화도 많이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미쳤냐고 그래요 왜? 왜 왜 미쳤냐고 그래요 팝콘티비 아니하고 이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너 팝콘티비 아니 이런 것보다 너 카카오티비 아니? 카카오톡이랑 카카오티비랑 비슷하니까 네 좀 더 호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영상은 감사합니다 풀어드릴게요 똑같은 블로그 보고 만들었을 겁니다 영상은 감사합니다 자 가자 갑시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잘 싸우는데 생각보다 잘 싸우는데 생각보다 mü 용영성 흙 유리 여주 히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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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소 딱 들고 싸우는거야 친구 한명 섭외해가지고 어 야 주인공 아니지 너 더러워지구요 네 용성호원 감사합니다 해드릴게요